찬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예 찬양의 집으로 초대해 드릴게요 마포구에요 네가 나타났어 내게 무관심이 쳤다니 쳤다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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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맘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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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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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너와 나를 물어보는게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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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린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 그 다음은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l right 난 너무너무 들게 너무너무 들게 방귀의 방에서 넌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l 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너를 데리고 가 나는 길에 나도 모두 미치겠어 아이고 아이고 두고 두고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너무너무 다가 너무너무 다가 이 길에도 미치겠어 It's all 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l right 난 너무너무 들게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imo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도마해요 친구 친구 몇살이에요? 1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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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린아이에게 몹쓸걸 보여줬어요 미안해요 친구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거에요 죄송해요 다음곡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